우연은 익명으로 건네는 신의 손길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100% 파악하시게 되고 이 영상을 보기 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면 세상이 움직인다 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너무 오그라드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이루어준다는 말이 무슨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항상 제 스스로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배우고 직접 경험해본 것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닌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 제가 정말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들 중에 이루어지기 힘든 세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들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지 제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국가 정책이 바뀌고 기관이 움직이고 대기업이 움직여야지만 이루어지는 소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 세 개의 스토리를 공유를 하고 그 뒤에 제가 깨달은 법칙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1년을 보낸 뒤 2013년에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대부분의 시청자들과 같이 인구가 정말 많은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2012년 겨울에 입대 신청을 해도 2013년 겨울에 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 군대를 가는 것조차도 경쟁을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총구석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적응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군대를 가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 군복무 2년까지 더해서 저희 소중한 20대 중에 3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박했습니다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빨리 입대해서 군복무 2년을 마치고 빨리 전역을 해서 그 다음 사회로 나가 제가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입대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입대 신청을 안 받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어찌됐든 저에게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입대 신청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 4시에 공석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공석이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령 몇 달 만에 한 자리의 공석이 나와도 2초 만에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포기하고 1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이나 짜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 당시엔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 해에 군대 가는 걸 전부 다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어떤 근거도 없이 저는 2013년 당시에 입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100%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매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어찌됐든 군대에 가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매주 월요일에 공석이 풀리는 웹사이트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2013년 4월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이야 되게 흔한 일처럼 들릴 수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그 당시 그게 상당히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전쟁이 나는이 많으니 소리가 정말 많았어요 그 기사가 터지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을 해보니 5개월 동안 단 한 자리로 나지 않았던 공석이 6자리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없이 5초 만에 입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입대를 했어요 뭐 어찌됐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수혜자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2015년에 200만원과 1년짜리 워킹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영어도 못했고 지인도 없었고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 온 순간부터 나는 여기에 이민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단 한 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제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커리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피식으로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이 쉬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낯선 이민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영지권을 받고 이민자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민 정책이 전부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중에 이민이 쉬운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를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캐나다 영지권은 점수 제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쌓는 스펙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지권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문제는 여기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 후에 3년 비자가 나오는데 졸업하자마자 외국인 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군과 직책에 취직해서 3년의 경력을 쌓고 원어민 수준인 IL-79점 정도를 맞으면 정말 유학생 중에 상위 3%에서 5% 안에 들 겁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영지권을 획득할 수 있는 최저 점수에 간당간당 걸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취직하기도 힘든데 한국 사람이 외노자 신분으로 외국에서 졸업하자마자 3년 안에 전문적인 직장을 구해서 3년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영지권을 준비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직장을 알아보거나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등 열심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지권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 시험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영지권 점수를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판매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잘못된 일인 걸 알았지만 제 마음에 끌리는 일만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지권도 좋고 해외에 사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나라보다 중요한 건 제 인생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나라에 살기 위해 내 가슴이 내 영혼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신기한 건 말이죠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처럼 어떻게든 영지권을 딸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수년 동안 24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노력을 해서 들었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이유 없는 근거 없는 확신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친구를 전부 영지권을 준비할 때 저만 준비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자신감이 있고 걱정이 없어 보여서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는지 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는 영지권을 딸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오빠는 영지권을 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도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영지권을 딸 확률은 제가 0%로 가장 낮았을 텐데 사람이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면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퍼져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영지권을 획득했냐고요? 자 수년이 흘러 저희 비자가 끝나기 직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캐나다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졌으니 나라에서는 일할 사람이 더 필요했고 캐나다 정부가 딱 한 번 30년 만에 처음으로 영지권을 말그래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가 영지권을 획득하니 다시 진입장벽이 미친 듯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영지권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더니 30년 만에 캐나다 정부에서 영지권을 뿌린 거죠 수년 전에 제가 그린 미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이름 바로 옆에 인증마크가 박혀있는 거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공중파 방송에 나오거나 인터넷 기사에 공적인 인물로서 출연이 됐어야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갈 일도 없고 공적인 자리에 출연한 일도 없어서 인증마크를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1년 뒤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 그가 변경한 점이 돈만 내면 누구나 인증마크를 달 수 있게 인증마크 정책을 변경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인스타그램도 그걸 따라해서 이제는 돈만 내면 누구나 인증마크를 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인증마크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인증마크를 가지고 싶다는 과거의 소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긴 한 거죠 과거의 제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더니 인증마크를 돈만 내면 살 수 있게 해서 나도 인증마크를 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감히 상상조차 했을까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랬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미 일어난 일이니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일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일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영상이 우연으로 탄생했을까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우연으로 탄생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집, 차, 옷이 우연으로 탄생했을까요 누군가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공을 들였기 때문에 창조가 되었죠 모든 창조에는 창조의 씨앗이 동반됩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단어로 합리화하는 게 우연입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직접 겪고 나서 느낀 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그 확신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세상도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군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니 김정은을 움직였고 영직권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니 캐나다 정부를 움직였고 인증마크를 받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니 일론 머스크를 움직였어요 즉 제가 할 유일한 일은 제가 정말로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잠깐 상상하고 생각하고 심상화하고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분 매초 숨 쉬듯이 그 확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확신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로 가기 위한 생각과 행동이 도출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이런 행동적 요소뿐만 아닌 확신은 보이지 않는 힘을 믿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확신을 가지면 첫 번째 그 결과가 도출되기 위한 행동이 나에게 나오지만 두 번째 동시에 그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 세상도 뒤틀려서 외부적 요소도 변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신을 가짐으로써 나도 움직이고 세상도 움직여서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의 결과가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이고 제 스스로 100%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반면 작은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졌을 때 세상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인생은 이전과 다를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5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꿈과 창조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